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오늘은 그분을 만나러 가요 진짜 말씀드리지만 단 1%도 이분에게 개인적인 감정 없어요 저는 약속을 지킨 거고 예정된 스케줄을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아 저기 계시네 왔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황하영입니다 진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네 유떼양과 유떼양과 저녁을 가겠겠다 잘 지내셨어요? 네 잘 지내셨어요? 아 저는 뭐 날씨가 좋네 아 엄청 춥다 자 잠깐만요 저희 근데 걸으면 너무 빠르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아니 원래 여자랑 걸으면 천천히 걷자 했는데 막 진짜 엄청 빨리 걸어요 나 지금 트레스밀 같아 여자 안 만나보셨죠 지금도 빨리 걸어요 그래 놓고 아냐 아냐 지금 내리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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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날씨는 구름 한 점이 없네 진짜 너무 추워요 근데 우리 계속 밖에서 걷고 있고 아 추워요 지금? 네 아 내가 그 준비한 거 있다 이거 합격 준비할 선생님 나도 있는데 어디 편한데 앉으실래요? 예약은 해놨어요 여기 아 여기? 네 여기요? 네 헬라피뇨 오일 패스트 하나 주시고요 사이다 주세요 저 아영 선생님이 편하게 하지 못하면 저 밥 못 먹습니다 저는 편하게 하는데 태양님이 저 불편해 하잖아요 태양님 저 눈도 잘 못 마주치잖아요 너무 잘 준비 시작 아 아 아 아 아 햇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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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나랑 쭉쭉쭉쭉쭉쭉쭉 나랑 똑같은 색이네 아 아 또 여기서 커넥션이 돼 있나? 태양님 알죠 여자들 오면 먼저 사진 찍을 시간 줘야 되는 거 아 그래요? 알죠 아 몰랐어요? 아니 알아요 알아요 모태설로예요? 많이 출연 많이 하셨으니까 네 항상 제가 대접하고 싶었는데 저 굉장히 네 막 제 여자 잘 챙겨요 아 그래요? 이제 제 여자친구 아 이제 나랑 만날 여자친구 아 선생님 근데 네 뭐 이상형 있어요? 제가 운동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남자가 좋아요 운동 아예 못하면 취미생활 같이 할 수 있는데 많이 줄어드는 거 같아요 운동하는 남자 운동만 하는 남자 말고 되게 좀 긍정적이고 매사에 밝고 이런 사람 좋아해요 와 나씨 좋다 세양님 이상형은요? 진짜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진짜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누누이 말했어요 요가나 펠트 테스트 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여성들 안 좋아해요 제가 그런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있으면 여자 축구 선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도 선수로 느껴진대요 전 진짜 제 이상형만 말하는 건데 많이 오해하실까 봐 오해 안 할게요 오해 안 할게요 눈 크고 이쁘고 좋아해요 오늘 고백하러 나오셨죠? 저 부담스러워 저 집에 갈래요 부담스러워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신 거죠? 대접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대접한 게 맞아요 저는 진짜로 오해하시기 계속 오해하시는 오해하시는 저는 제 여자다 싶으면 휘 감는 스타일이에요 노원해 노원을 내 여자다 그렇게 해서 실제 누가 감겼나요? 감긴 건 아니라 헤드락코로 나왔죠 맥주 같은 거 마셨대요 이렇게 너도 좋다 나랑 만나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진짜로 연애를 하실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? 저한테 이렇게 아영아 이렇게 예쁘게 예뻐해 주는 아영아 아영아 저 진짜 무서워 왜요? 아영아 머리 좀 묶어도 되겠습니까? 어 어때요? 아 근데 안 묶은 게 되게 친숙하고 그런 거 같아요 안 묶은 게 네 맞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유튜브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주 먼 미래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? 늘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저 스스로한테도 말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운동을 쉽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진짜 먼 훗날에 그렇게 잘 되면 일단은 전 군부대에 이제 헬스장 차려주고 그리고 이제 많은 학교에 그런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도 이제 좀 선물해 주고 싶어요 우리 아영쌤은 네 부자예요? 저 부자 아니에요 아 지금 호구조사 하시는 거예요? 네 네 네 네 저희 집안까지 이제 애교 있습니까? 저는 애교가 남자친구한테 많이 써요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애교를 부려요? 여기서요? 저는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한테 막 이런 걸 못해요 불편하다면요 불편 불편 아 오늘 뭐 입에 좀 맞으셨어요? 네 누가 그렇게 마시지?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마련한 것은 또 그때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빛바랑 팀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하면 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그러면 그거 알려주세요 3대 근데 사람들이 다 3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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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더라고요 3대 몇 이런 거 레이터 트레이닝 좀 하시지 않으셨어요? 예전에 했었죠 예전에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배우고 싶으신 거예요? 네 아 진짜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3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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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진짜 뭐 원하시면 제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태양님들 내장에 놀아 바로 네 вот 리허α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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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on my way up I won't slow down